얘들아 안녕! 안녕! 오 괜찮다 여기 뷰 3시간! 너 왜 시비 걸어 우리 주민한테? 애들아 잘못 눌렀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얘 가나? 그러지마! 얘 착하단 말이야 나한테 돈 주는 애야 진짜? 왜 때려? 뒤에 방창고 붙여서 3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봐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? 오 맞는 거인가 봐 헐 대박사 헐 야 뭐야 얘 주민이야 얘? 아니야 얘 놀러오네요 계속 조난당이 오 저기 섬 보여 저기 섬 어 니네 섬이야 500원씩 500배 씬네 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야 안경을 깼잖아 아니 루테 보인 척했네 진짜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약간 자랑할 거라면은 이쪽으로 와볼래? 짜잔 여기 균형있게 심어놓은 너는 내 과수원이야 아 균형소서 그리고 열매는 미리 다 잘랐어 너네들이 훔쳐갈까봐 뭐야 얘 왜 로보트야? 어 우리 섬에 로보트 있어 얘가 주민이야? 어 걔가 주민이야 우리 섬은 루인섬답게 다들 인성이 좀 진짜로 이상하게 좀 이름 따라가거든 그 친구도 좀 쓰레기야 우레이가 많다고? 말주민 중이야? 어? 어 야! 야! 자 여기 나는 집만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해변까지 내꺼야 좀더 넣고 이거 라면 먹는거 아니야 이거? 그럼 그럼 아 배겁다 배고플 라면 야 저거 그거잖아 검정고무신 그거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해변이라서 모래성을 설치해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연스럽지 이거는 다 무너질텐데 여기다 두면 그런 컨셉이야. 무너져도 괜찮은 것 같아. 받은 누나 박물관으로 와. 아 나 가는 중. 자 여기 오면 같이 소개해줄게. 위에부터 갈게. 너무 신기해요. 아 박물관 꾸며야지. 여기 5,000원이랑 3,000원이야 인사해. 안녕 5,000원. 어떻게 가격을 다 외우지. 얘로 한 마리 주세요. 5,000원으로 하나 주세요. 마지막 보러 가자. 여기가 메인이야. 기대돼. 우와. 물고기 나가다가 뭐야 이거. 다랑어랑 멸치랑 청새치야. 뭐야. 청새치 대박. 참치야 너 참치 아니야 이거? 어 맞아 참치야 다랑어가 참치야. 바라봐. 뭐야 너 참치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진짜 무서워. 여기는 치매 오공간이야. 세 개 잡았네 치매. 대박. 우와 이거 삼갈치 뭐야. 뭐야 이거 삼갈치 뭐야. 얘네는. 이건 뭐야 얘. 아 얘 이거 많이 봤던 거 같아. 실러캔스. 어 맞아 맞아. 빨간 거 뭐야 이거. 너무 무섭해서. 제주갈치 아니냐. 이게 갈치라고? 어. 이름이 삼갈치래. 갈치 원래 이렇게 생겼어? 제주갈치 저거 제주도 놀러가면 뭐. 연매다 뭐 갈치 팔잖아 밥이랑. 대박. 그거잖아. 한갈치는 헤엄을 안 치더라고. 갈치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? 아니 얘만 이렇게 생긴 건가? 나 웃고 있을게. 따뜻. 찍었어? 아니. 웃고 있는 거 맞아? 우와 나 웃고 있는 거야. 아니 나 이거. 봐봐 나 얘 기본 얼굴은 입 닫고 있어. 보여? 나가서 선물 줄게. 와 선물 선물. 와 선물 선물. 와 선물 선물 선물. 야 우선은 나 이것부터. 과외 주는 거 아니겠지? 아니 아니. 우와 나뭇가지. 와 나뭇가지. 와 나뭇가지. 와 나뭇가지래. 와 대박 복숭아. 와 맘에 들어. 아니 아니 나 여기. 선물이야. 주황색. 까볼게 선혜의 거부터. 어 내 거. 까봐 까봐. 호시가 있는 작업복? 선혜의 거. 아 입어봐 딱 오빠 거야. 오 야 뭐야 만든 거야? 대박인데? 어 그래? 대박인데? 대박인데? 아니 한정 났는데 옷가게 바로 팔더라고 저거를. 루테라고 생각이 딱 들었지 뭐야. 다음 삼식이 거. 체크무늬 점퍽 스커트? 아. 뭐? 아. 아 그거 너한테 갔네. 아 이게 랜덤 선물이라서. 아 내 거야? 아 좀 아니면 선혜한테 갔으면 했는데. 축하해. 축하해 어울린다. 축하해. 뭐 어쩔 수 없지 뭐. 야 서서지 선물 있지 않아? 어울리는구만 왜. 다주누나 선물은 비닐채어인데 집에 가서 설치해야 되나 봐. 근데 그거 밖으로 못 꺼내지 않아? 오! 들어와봐 들어와봐. 아 누나. 그럼 그럼. 이 자식이. 이거 안 주면 욕했을 거면서. 아까 루테가 우리 섬에서 갖고 싶다고 했던 거. 급하게 챙겼어. 제가 바로 가져올. 다주누나. 이 의자 나랑 정말 어울리는 거 같아. 그냥 준비 안 됐어. 나 맘에 들어. 루테가 눈치를 주더라고. 좋아. 너무 좋아. 우리 집에 과일 다 열려있으니까 뜯어가. 어. 잘 왔어. 다 조용히 해지는 거. 아 왜 그래. 우리 나랑 약간 다 섞인 거야. 그 정도. 그 정도 될 거 같아. 선행아. 처음에 별로 안 좋은가 봐. 꼬치 시드네잉. 아니야. 이제 잘하고 있는 거야. 천천히. 아 그치? 잠깐 누가 뛰어다녔니? 선행이한테 과일만 들고 가야겠어. 다들 선행에서 왔는데. 과일만 너무 패는 거 아니야? 뭐? 나는 보고 말해. 어? 보고 말해. 어디로 가는 거 같은데? 셀핑장 제일 위. 아니? 저기? 저거 다 자라 있었는데? 누가? 아! 야! 누가 캤다! 아니야. 나 안 캤어. 어? 저래가 저거 4,000원이야. 4,000원. 아 이거 꽃에서 뛰면 안 돼? 진짜로? 어. 아 진짜로? 아 몰랐어. 나 그런 건데 몰랐어. 어서 와 루테야. 너가 첫 번째 손님이란다. 아직 로닝 중이야 3시간 잠깐만. 아 그래? 안녕! 루테야 내 게시판 한 번 봐볼래? 왜 뭐 특이한 게 있어? 보자. 4월 10일. 젤리 님의 생일이라는데? 4월 10일 젤리 생일이야? 어. 나 그날 안 해야겠다. 젤리 싫어해? 왜 좀 챙겨줘 나. 젤리 싫어해? 야 왜 이렇게 단호해? 너 젤리랑 사이 안 좋아? 어? 너 젤리랑 사이가 어떻게 안 좋길래. 아니 우리 섬은 인간 혐오야. 나 빼고. 마을의 주민이 다 떠나게 해서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아 그래? 탄탄탄탄. 야! 미친 이거 뭐야? 왜왜왜왜왜. 소리가 이상해 소리가. 자 카지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손을 내시고 삽으로 한 번씩 복을 뽑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번 뽑는데 3,000원이고요. 1등 보상은 3만원입니다. 1등 3만원. 2등 15,000원. 3등 5,000원입니다. 자 그러면은 혹시 이용하실 분이 있을까요? 아 그럼 여기에 동일종 3,000원으로 제가 확인 좀 받겠습니다. 네 여기에 뿌릴게요. 잠시만요. 루테야 어디 어디. 좌표 불러줘. 여기 여기. 제가 서 있는 곳. 그리고 오른쪽도. 몇 개를 하는 거야? 나 네 개. 삼십이. 야. 야 저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. 루테야 조심해. 아니야. 내가 포장 안 돼 있으면 못 믿겠는데 포장까지 돼 있어. 와볼게. 열기. 와. 와 1000벨. 자 다음 하나 더. 와. 다음. 얼마. 얼마인데. 오 15,000벨. 와 개 2등. 개 2등. 개 2등. 개 2등. 개 2등. 마지막 하나. 100벨. 1등 뽑히면 이제 안 하는 건가 이거. 야 난 2등 뽑았어. 혜자네 여기. 2등 뽑았어. 여기 혜자에요 혜자. 혜자. 혜자 캠. 4번이었죠? 네. 이번에는 꼭 좋은 일이 있긴 해요. 첫 번째 깐다. 오케이 오케이. 첫 번째 깐다. 100벨. 아이고 이런. 어 1000벨. 어 1000벨. 어 1000벨. 어 1000벨. 어 1000벨. 1등. 와. 진짜로? 이거 첨벨. 나이스. 개 2등. 1등 뽑히면 이제 안 하는 건가 이거. 아 예. 1등. 와 축하드려요. 네. 뭐라고요. 야빨이나 하시지 않았대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 축하드려요. 아 재밌었네. 카지노 분 다 씁니다. 그리고 저희 섬에서 나가실 때. 그 세금이 있는데요. 네. 특히 카지노에서 돈을 따신 선행님. 따신 돈의 50%는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답니다. 아 그럴 수 있네. 아 근데 그런 법이 있긴 해요. 그런. 그런 법이 있긴 해요. 네. 그런 세금이 그게 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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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. 동의서 동의서. 삼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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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식님 집에서 낚시를 했는데 특이한 걸 낚았어요. 뭐요. 제 계절에 안 낚이는 거 같은데. 그거요. 삼식님. 삼식님. 그거 저 주세요. 늑대 거북이요. 늑대 거북이요. 그거 내 거북이요. 왜 이거 안 낚이는 거예요. 그거 저에게 제가 키우고 있던 거라고 하는데. 키우고 있던 거라고. 키우고 있던 거라고. 키우고 있던 거. 어디 있어. 어디 있어. 저희 마을에서 잘 키울게요. 어디 어디 어디. 비행장 비행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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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희귀야 돼. 그거 내놓으세요. 안 돼요. 야 삼식아. 다북이요. 보여줄게. 우와. 삼식 오빠 어떡해. 바닥 바닥. 대니. 바닥 바닥 갓 대북이 아니에요. 배 아파. 아 우리 섬에서 잘하는데. 아 배 아파. 아 나만 못낚고. 삼식아 여기서 청새치랑 다랑어가 나와. 어쩌라고. 어이. 어 이거 내꺼. 내꺼라고 했어 루테야. 니 낚싯대 도끼로 부지려버리기 전에 이거. 내가 마을 낚인 너 줄게. 어 뭐야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나 이거 줄게. 나 이거 줄게. 삼식이 화났어. 열받았다. 삼식아 너무 재밌다. 최고였어. 난 여기 만족스러워. 늑대 거북 닦아서. 아 늑대 거북 진짜 하고 싶더라고. 근데 그거 점심이 이쁠듯. 놀아가라 이제. 다들 이제 다 놀았지? 자 안녕 다들. 즐거웠어 다들. 안녕. 간다. 잘 있어. 안녕.